안녕하세요. 초진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자, 우리 오늘부터 모의고사 1번 들어가죠. 모의고사 1번은 선생님이 모든 반에서 다 설명은 했지만, 뒤에 랭귀지 포인트는 필기를 했나? 자, 본문 맨 뒤에 보면은 랭귀지 포인트가 나오니까 그 동영상 뒤로 돌려서 랭귀지 포인트 잘 정리하면 돼요. 단어 narrow, 좁은, term, 경계. term은 기간, 용어라는 뜻을 더 많이 알고 있죠. determined, 단호한, avoid, 피하다, opportunity, 기회, nervous, 불안한, reject, 거절하다, abroad, 해외로, consider, 간주하다, 생각하다, conception, 생각 개념. 자, 본문 같이 봅시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죠. We've all met people who limit their lives in the narrowest possible terms. 우리는, 자, have 플러스 피피는 현재 완료 시제로 보면 해왔다지. 우리는 만나왔습니다. 모두 만나왔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사람을 꾸며줘요. 누구냐면, limit their lives. 제한하다. 그들의 삶들을 제한해. 어디 안에? 자신의 가장 좁은, 가능한 경계 안으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좁은, 가능한 그 경계 안으로 자신의 삶을 제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다는 거야. 소심한 사람들이지. they're determined to stay in a limited comfort zone. 그들은 be determined to 하면은 뭐뭐하기로 결정하다, 결심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be determined to 동사원형. 자, 알아두고. 그들은 결정했어. 뭐하기로? stay, 머무르기로. 어디 안에? limited comfort zone. 제한된 comfort zone 하면은 안전지대, 안심지대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는 생각보다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limit, 제한하다인데 거기에 ed가 붙였죠? 제한된 거겠지? 자, 과거 분사로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some people avoid the opportunity to make a public presentation. 얘들이 나오고 있어. 이런 소심한 사람들의 예. 몇몇 사람들은 avoid, 피한대. 기회들을 피한대. 어떤 기회? 어, 공공 발표. 자, 앞에서 하는 그런 공공 발표를 말하지. 그거를 하는 것을, 하는 기회를 피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가 기회인데 어떤 기회인지를 설명해주는 투부정사의 이런 걸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했죠. 뜻은 뭐뭐 할, 뭐뭐 하는. 공공 발표를 할 기회. because it makes them nervous. 왜냐하면 이 공공 발표는 그들을 어떻게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이야. 너무 많이 했어요.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라 그래요. 목적 보호로 형용사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긴장하게 만든다. 누구누구를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이었죠. Others reject chance to study abroad because they don't consider themselves adventurous. 몇몇 사람들은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예가 나오고 있어요. reject, 거절하다. 기회를 거절한대. 이거 같은 말이네. 뭐 할 기회? 해외로 공부할 기회. 자, 마찬가지로 여기 투부정사도 앞에 있는 chance를 꾸며주네요. 왜냐하면, they don't consider themselves adventurous. 그들은 consider, 간주하다. 그들 자신을 모험적이라고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 모험적인 이런 뜻이네요. consider 다음에 목적어가 와서 이번에 목적 보호로 형용사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무엇을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뜻은, 이 표현은 생각보다 수능에 자주 나왔어요. 꼭 알아둬야 돼요. 이따 다세히 보고. People become trapped by their own concept of their limits. 사람들은 become, 자, become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무엇무엇이 되다지. trapped, 갇혀진 이런 뜻이에요. trapped 다음에 이디가 붙었죠? 갇혀진 거겠네. By their own concept, 뭐뭐에 의해서 그들 스스로의 생각 개념에 의해서 갇혀진대. 어떤 생각? 그들의 제한이라는 생각에 의해서 갇혀진대. 그래서, they become angry. 그들은 뭐가 된대? 화가 나게 된대. 어디어디에 화가 났을까요? Even being asked to step beyond them. 심지어, 자, be as to 동사원형이에요. 그러면, 뭐뭐할 것을 요청받다라는 뜻이야. 굉장히 중요해요. 뭐뭐할 것을 요청받다. 뭐할 것을 요청받을 때. 그렇지. Step beyond them. Step은 나아가다라는 뜻이야. Beyond them. 그것들, 제 한계들을 넘어서. 비온하면 무엇무엇을 넘어서. 전치사죠? 그것들을 넘어서 더 나아가라고 요청받았을 때조차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못 넘는 거야, 절대. 자, 여기 왜 비 다음에 아이엔징이 왔어요? 그래요. 전치사 애 때문이죠. 전치사 애 다음에는 반드시 동명사가 온다라고 했어요. This attitude toward life, 이러한 태도, 무엇을 향한, 삶을 향한 태도는 However, 그러나, 그러나는 문장의 의미 흐름을 뒤집죠. 그리고 그러나 뒤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러나, is a huge mistake. 이러한 태도는 큰 실수죠. Welcome to challenges at every turn. Saying yes as often as possible. Welcome.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걸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한다고 했어. 명령문은 문장에서 또 중요하겠죠. 강조하는 거예요. 필자의 주장이 드러나. 환영하세요. New challenges. 새로운 도전들을. At every turn. 매 turn 하면 순간이란 뜻이야. 매 순간마다. Saying yes. Yes라고 말하면서. 콤마다 많이 엔징은 뭐뭐 하면서란 뜻이라고 했지. 많이 쓰여요. As often as possible. 가능한 자주. 그래서 as as possible 하면 가능한 뭐뭐한 이런 뜻이었어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흐름을 정리해봤으니까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고. 자, 답은 몇 번이죠? 그래요. 답은 몇 번이야? 1번.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여라. 자, language point 몇 개 한번 볼게요. 먼저 be determined to 동사원형으로 된 문장 한번 몇 개 더 볼까? 자, 재미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세요. Today, 지윤이 is really determined to propose to 은희. 자, 이거 D 없애야 돼. 오늘 지윤이는 정말로 결심했어. 은희에게 프로포즈하기로. 지윤이 is firmly determined to become a great student. 지윤이는 완전히 결심했어. 훌륭한 학생이 되기로. 그 다음으로는 consider이에요. consider 목적은 목적보호인데 이 목적보호 자리에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가 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예요. 수능에 많이 나왔어요. 한번 볼까? 지윤 considers 은희 a pretty girl. 지윤이는 은희를 예쁜 소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S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지윤 considers 은희 pretty. 지윤이는 은희가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지윤 considered 은희 to be pretty. 지윤이는 은희가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목적보호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로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투부정사도 되고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e as to 동사원형, 뭐 말할 것을 요청받다예요. 지윤이 is asked to pick up 은희's book. 지윤이는 은희의 책을 주어줄 것을 요청받았다. 지윤이가 줍는 거네. 지윤이 is asked to open the door for 은희. 지윤이는 요청받았다. 은희를 위해 문을 열어줄 것을. 지윤이랑 은희한테 미안한데 계속 활용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는 be 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오고 to 동사 원형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0개 정도 돼. 그래서 이게 잘 표현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때그때마다 잘 정리하고 선생님이 많이 쓰는 대표적인 세 개를 한번 미리 가져와 봤어요. be expected to, 목무라 기대되다. be allowed to, 목무하는 걸 허락받다. be forced, 목무할 것을 강요받다. 되다, 받다, 받다. 다 수동의 의미네요.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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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